오늘은 공룡 플레이 세트로 공룡월드를 만들어볼까요? 뭐라고? 공룡월드라고? 그러면 내 친구들이 엄청 많이 나오겠네? 신난다! 박스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하나하나 꺼내볼까요? 다양한 아이템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는 공룡이 그려져 있는 매트예요 활짝 펼쳐볼게요 매트 위에 다양한 공룡들이 그려져 있네요 저기 보세요! 가운데 용암이 흐르는 화산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화산을 놔주자고요 멋진 바위가 그려져 있는 곳에다가는 바위를 올려주고 코코가 흐르는 데는 코코를 놔줄게요 곳곳에 나무도 심어줄게요 여기 엄청 커다란 공룡뼈가 있어요 그렇다면 트리케라톡스 공룡뼈를 놔줄게요 작은 미뉴 화산도 있어요 그 안에 용암보를 넣어주고 버튼을 누르면 공룡 연구소예요 가운데에 공룡 경기장이 있네요 우리도 만들어줘요 완성된 공룡 어드벤처에 공룡들을 넣어볼까요? 첫 번째 공룡은 뾰족뾰족 스티라코 사우루스예요 그 옆에 얼굴에 뿌리 3개인 트리케라톱스도 놔줄게요 어? 여기 아기도 있네요 아기 트리케라톱스 아이스 에이지예요 맘모스 아기 맘모스 그리고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진 검치 호랑이도 있네요 꼬리의 뼈 뭉치 앙킬로사우루스예요 어? 카르노파우루스예요 조심해 앙킬로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여기 또 다른 스테고사우루스가 있네요 물속에는 플래시오사우루스가 살아요 푸테라노돈이 날아가고 있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인용이에요 브라키오사우루스 또 다른 브라키오사우루스가 걸어오고 있네요 폭포 아래에는 무시무시한 모사사우루스가 살고 있어요 파라사우롤루프스 경기장에는 티라노사우루스와 테리케라톱스가 경기 중이네요 디메트로노돈 안킬로사우루스 아마르가사우루스 기가노토사우루스예요 아트로시레터 테리케라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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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미누스 바리오닉스도 있네요 파란색 티라노사우루스 인도랩터예요 조심해 화산에 날라가버렸어요 스티기몰로크 아트로시레터 시노케라톱스예요 그리고 에이니오사우루스까지 여기 보세요 공룡어드벤처가 공룡으로 꽉꽉 가득 찼어요 물속에는 모사사우루스 육지에는 다양한 육식공룡과 초식공룡들이 살고 있네요 정말 멋진 공룡어드벤처예요 안녕